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동사하면 우리 이제 진저리나게 배웠죠. 동사 무슨 무슨 동사 배웠나요? 애트르 동사 배웠고요. 아바우 동사 배웠고요. 지금 이제 일반 동사 배울 차례입니다. 자, 이쯤에서 동사의 종류를 한번 딱 나눠볼게요. 동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먼저 해볼까요? 영어의 동사 두 가지 종류.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비동사는 똑같다는 의미고요. 일반 동사는 모든 행동, 먹다, 가다, 자다, 공부하다, 싸우다 모든 행동들이 일반 동사로 분류되죠. 자, 프랑스에서는 어떤가요? 애트르 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두 가지로. 어,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아부아 동사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아부아 동사는 일반 동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부아 동사는 그냥 가지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법적인 활용이 많다 이렇게 해서 따로 분류할 뿐이지 사실은 일반 동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닿다라는 닿다라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한번 보시죠. 주, 페르, 라, 페네트. 주, 나는, 나라는 뜻이고요. 페르, 닿다, 라, 페네트. 창문을 이라는 뜻의 일반 동사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부아 동사 빼고는요.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일반 동사 문장인데요. 여러분, 소감이 어떠신가요? 자, 이제부터 진짜 프랑스어의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일반 동사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동사는 페르므라는 동사인데요. 자, 이 녀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므라는 의미인데요. 자, 페르므은요.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페르메 이렇게 부릅니다. 페르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문장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얘가 기본형이고요. 아까는 주우를 주어로 했을 때 쓰이는 변형 동사를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이 부분은요. 사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누차, 동사의 기본형과 변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뭐를 이용해서? 사람의 표정을 이용해서. 기본 표정이 있고 여러 가지 표정이 있다. 동사 기본형이 있고 변형이 있다. 우리는 기본형을 먼저 배운다. 변형을 먼저 배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변형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게 기본형이구나. 이렇게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동사의 어떤 기본적인 변형을 배우기 때문에 기본형과 변형을 한꺼번에 한눈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주, 두, 일, 누, vous, 일 이렇게 여섯 개의 형태의 주어에 따라서 ferme라는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뒤에 e나, es 뭐 이런 것들이 쭉 붙죠. 자, 그런데 프랑스어를 배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편안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자, 뒤쪽 발음을 생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들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어디까지? 주 ferme, tu ferme, il ferme, il ferme 이렇게 네 개는 발음이 똑같다. 쓸 때만 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 똑같으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우리 그 이런 법칙 있잖아요. 통일과 변화. 그래서 살짝 두 개만 변화가 있습니다. 누, 다음엔, 페르몽이 되고요. 드, 다음엔, 페르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를 여러분, 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살짝 기뻐해 주셔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프랑스어의 동사가 몇 개? 수백 개, 수천 개. 자, 그런데 그 동사들의 변형이 다지 멋대로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정신 하나도 없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프랑스어의 동사의 변형에는 이와 같은 어떤 틀이 만들어져 있어서 요 안에서 조금 조금 조금만 움직인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섯 가지로 변화해도 우리가 그냥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형은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어학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요. 문법에는 이제 그 문법 틀 안에 들어온 것을 규칙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 변형되서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불규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 이 예는요. 규칙 변화의 예입니다. 어떤 녀석이 규칙 변화하느냐. 자 기본형 이 녀석이 생긴 걸 한번 보죠. 끝에 ER로 끝났죠. 이런 녀석을 우리가 ER동사라고 부르고요. 정확히 말하면 ER규칙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규칙동사 한 가지 형태 더 있어요. 끝날 때 IR로 끝나는 녀석들도 아 이 녀석들 IR규칙변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ER이 대표적이고요. IR은 ER규칙동사에 비하면 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ER규칙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접수해 나갈 규칙변화 동사들은 거의 ER동사들이고요. 이 녀석들을 쭉 배우는 것으로 프랑스어의 일반 농사들을 하나씩 접수해 나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